사장님.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전화 한번 드리고요. 저번 달에 검사랑 얘기를 잊어버렸어요. 얘기를 한다는 게. 검사를 받았는데 매연 0% 나왔어요. 0% 나왔어요? 매연 검사? 저는 매연 빠꾸만 줄 줄 알았어요. 빠꾸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0% 나왔어요.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. 빠꾸가 아니라 0%죠? 0% 0% 0% 0% 네. 나는 매연 검사에 걸릴 줄 알았어요. 안 걸린다니까요. 그 얘기를 못 해줘서. 이것도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. 사장님.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. 관리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. 관리를 잘했대요? 네. 속으로 웃었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자가업증이라서. 고맙습니다. 내일 몇 시중 올지 전화 주셔야 돼요. 아 근데 우리 사이가. 네. 지금도 긴가민가 하는가 봐 얘가 못 믿어. 그러면 결정되면 전화 주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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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